산지직발송 전남완도 2021년 서리태콩 구매문에 010-7135-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발송 전남완도 2021년 서리태콩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일을 해주셨습니다. 전남완도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서리태콩입니다. 완도에서 엄마가 직접 농사지으신 거고요. 벌레 먹은 거 다 골라내시고 깨끗한 것만 보냈어요. 믿고 드실 수 있는 서리태입니다. 판매가격 1kg당 19,000원 배송비 5,000원 추가 6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산지직발송 전남완도 2021년 서리태콩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7135-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